이렇게. 봐봐. 봐봐. 아빠는 용감하죠. 너네 용감한 걸 재하 언니한테 보여줘야지. 우와, 대박이 왔다. 우와, 대박이 왔다. 대박이 왔다. 대박이 제일 용감하다. 대박이 왔다. 대박이 제일 용감하다. 아빠 봐봐. 우와. 우와. 사라가 조심조심 한 발씩 내딛는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아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요. 사아야, 괜찮니? 우와, 예쁘다. 예쁘다. 뭐야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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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서워, 안 무서워. 우와. 우와. 어떻게 갈지. 어디 있어요, 여기가?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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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대박이 좀 왔다. 욕주로 가면 안 두겹는데. 자, 여기 여기다. 이거 봐봐. 안 마구지. 어, 이거 해봐. 봐봐. 봐봐. 안 마구지. 어, 이거 봐봐. 이거 먹어. 알았어, 아빠 받아줄게. 부모도... 여기 딱, 여기 딱 서 있어. 자, 너희 삶이 세면 딱 좋다. 딱 좋다, 지금. 우와, 용감하다. 용감하다. 재현이한테 힘! 힘! 우와!